국회에선 연금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마지막 줄다리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연금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결단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연금구조개혁까지 22대 국회에서 한꺼번에 처리하자고 맞섰습니다. 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연금개혁안 수용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야당 양보로 의견이 일치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모수개혁안 만이라도 임기 내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17년 만에 찾아온 국민연금개혁의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존 입장을 고소했습니다. 기초연금 등 타연금제도와 연계한 구조개혁 없이 모수개혁만 통과시키는 건 불가하다는 겁니다. 세대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혁을 한 뭉터리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안철수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은 당권 주자들도 지도부 목소리에 힘을 싣는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대 대표가 만났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소득대체율 44% 한 수용을 속임수라 비판했던 나경원 당선인이 모수개혁안 처리에 긍정의사를 밝히는 등 여당 내부 일부 변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